예 지금은 오늘은 테이핑 테이프죠 테이핑 테이프 지리가 지금 이건 1m 10cm 정도 됩니다 예 5c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에서 1m 10cm 정도 되는데 이전 동영상에서 상대방이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나 아님 이걸 배운 보호자분이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의 보존적 치료 또는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을 수술하고 기부스나 보족이 풀린 다음에 그래도 내가 약간 뭔가 운동할 때 불안하다 그럴 때 테이핑을 감아드리는 상대방이 감아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감는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왜냐면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감을 때는 발이 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이제 의자에 걸치든 아니면 발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되요 약간 뒤로 약간 지켜지고 바깥쪽으로 약간 지켜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는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자가 있으시면 이 발가락만 앞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걸치시면 돼요 발가락만 이렇게 탁 그럼 자연스럽게 발목 이렇게 뒤로 제껴주겠죠 이 상태에서 감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발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발이 약간 힘을 뺐을 때 발이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주셔서 바깥쪽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내측복습보를 감을 때는 그냥 붙이는 거고 이 바깥쪽을 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땡겨서 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감을 때 앞서 동영상에서 상대방이 감아 드리는 동영상에서 이제 발목만 순수하게 발목만 감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는 10cm 20cm 정도가 남아서 이걸 감으면서 여기 보면 발목이 뒤로 이렇게 제껴면 이렇게 당겨지는 근육이 있죠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비골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골건과 근육 힘줄과 근육이 발이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예방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이 보존적인 치료할 때 이런 운동을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거 비골건 비골근 강화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발목에 테이핑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보강을 위한 테이핑을 감을 때 마지막이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감아서 이 비골 근까지 당겨서 감아주면 약간 더 이제 테이핑의 원리에 따르면 테이핑의 원리와 테이핑의 근거에 따르면 그걸 비골건을 보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감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테이핑은 지금 이건 110cm 에요 110cm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80에서 90cm만 있으면 발목은 감는데 충분합니다 거기서 이제 2-3cm가 더 있으면 비골근 강화를 한 번을 더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2-3cm를 더 추가하면 비골근 강화를 두 번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오늘은 테이핑이 하나밖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그 감는 방법을 다시 추가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골근 강화를 한 번만 추가를 한다고 하면 자 여기 라타를 이렇게 외측 복숭대 위에다가 이걸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붙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은 내측을 감을 때는 내측을 감을 때는 이 발은 살짝 걷히고요 내측을 감을 때는 당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붙이기만 하는 거였어요 붙이기만 그리고 발바닥이 지나갈 때는 발바닥으로 지나갈 때는 이 앞꿈치하고 여기요 우리 발을 보면 여기 앞꿈치 있잖아요 앞꿈치하고 뒤꿈치를 감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발 벗고 실내에 돌아다닐 때 앞꿈치하고 뒤꿈치를 감으면 미끄러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측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요 살짝 이렇게 보면 턱 걸쳐서 살짝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내측을 감을 때는 여기서 살짝 당깁니다 살짝 당겨요 이렇게 보이나요? 살짝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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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감습니다 당겨서 당겨서 붙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다리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측을 감을 때는 다시 이게 그냥 안쪽 복순뼈 바로 위로 이렇게 그냥 그냥 당기지 말고 붙입니다 이렇게 당기지 말고 당기지 말고 붙이고 다시 한번 이게 내측으로 갑니다 한번 감았죠? 그러면 또 내측으로 갑니다 여기서 당기지 말고 그냥 붙입니다 그냥 붙여요 그냥 붙여요 그냥 붙여요 그냥 붙여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는 이번에는 바깥쪽 복술뼈 바깥 뒤로 아까는 앞으로 하나 왔죠 뒤로 여기서 당겨서 당겨서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붙이면 그러면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인대 보강을 위한 테이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비골 건 비골근 보강 테이핑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쭉 당깁니다 쭉 당겨서 어디에다 붙이려면 무릎 무릎 외측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비골 머리 부분이 보여요 여기 머리 부분이 만져요 누그라다 거기를 향해서 이 테이핑을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게 아니라 지금 살짝 당겨서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1m 10cm인데 약간 낮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비골근의 발목부터 비골근이 시작하는 데까지 피부가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골근 비골근 비골근을 약간 더 보강하는 느낌이고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면 되고 발목을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발목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바깥쪽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반대쪽하고 제가 똑바로 해서 똑바로 해서 힘을 빼면 힘을 빼면 얘는 바로 살짝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려고 아니 이렇게 빼면 얘는 발목이 살짝 안으로 돌아가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발목이 왼쪽 오른쪽은 발목이 살짝 안으로 돌아가려는 느낌이 있고 원래 힘을 빼면 그래요 근데 왼쪽은 발목이 살짝 바깥으로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테이핑의 힘인데 테이핑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 운동할 때 내 발목에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집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은 이쪽은 당겨서 감은 게 아니고 이쪽을 당겨서 감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전혀 당기지 않아요 그런데 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저하게 당겨서 발목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오늘 특별하게 운동을 해야 돼 내가 오늘 특별하게 여행을 가야 돼 등산을 해야 돼 많이 걸어야 돼 그런데 내가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보존적 치료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수술을 받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보조기 하기에는 너무 좀 부피가 있어 그래서 보조기를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불안해 그럴 때는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 발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사용해서 유익한 유익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발목이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을 보존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과정에 발목이 이렇게 되는게 안 좋아해요 잘목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기부스도 하고 보조기도 하고 이런 테이핑도 하는 겁니다 테이핑을 할 때 이쪽은 당기는게 아니고 바깥쪽 이쪽은 당겨서 붙이는 거고 오늘은 이거를 한꺼풀을 했는데 시작도 여기서부터 하면은 두꺼풀을 비골 비골 보강 비골 건 보강 테이핑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이거를 두 번을 보강하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간 있을 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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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